빵 먹으면 빵 먹으면 죽어 어머 어머어머어머 기물파손하신 것 같은데요 어어 대불렀나 일단 여기에 쓰레기 아 저 휘둘받네 어? 너 몸 내고 싶어 무게 한 번 재볼게요 네 꿈꿔 안녕하세요 김계찬입니다 어 가현이 안보인다 일로 와 어 어서와 아니 아 진짜 가현이었어요 뭐야 여기 하키장 쌓았어 쉐리댄스 쉐끼 오? 갑자기? 뭔가 쉐리댄스 상임식 머리색 좋다 맞아 아 완전 그래 뭐예요? 지효 여기 앉아 도마야 여기 앉아 도마야 여기 앉아 도마야 어떡해 어 나온다 내가 너한테 편했잖아 맞아 저한테 놀아 자 와 유현이 어디 갔지? 하하 아 야 잘하고 눈을 보는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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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기 조명이 좋아하다 높지 높지 이 높이 너무 좋아 사랑해요 되게 짜증나죠 저 너무 귀여워 나 저거 약간 민망해 왜? 나에서 봤어 이제 강의가 뽀뽀할 것 같아 한 번 해줘요 한 번 해줘요 아 진짜? 신방 나는 우리들 뿐인걸 그대 오늘도 나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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